아 속도 제한이 아니구나 60 80 그게 코너의 급하기를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각도인가 각도 그러면 60도가 더 급한 건가요 아직 아이가 안하신 거구나 그러겠죠 뭐 그래 1 뭐 코너 식스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으 으 물간 잔 마셨고 어딥니까 이게 어떻게 거야 될 시계네 이 부기로 말이 어려워 욕 비자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제 2 가요 와 이로 읽으면 요 크라 겐 율 크진 육 그 러로 쟤 발음이 어렵습니다 모르르 동네 어차피 아 둘 다 1 에서 6 으로 갈수록 안맞아요 오케이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코너 가기 좁더라구요 좁아봐 자 어술적 화살표 6 으로 가고 40 이란 숫자가 뭔지 야씨 말 엄청 많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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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작했더니 이게 편안해 자 느긋하게 해 느긋하게 채팅창을 천천히 보고 느긋하게 해야되요 여기 보니깐 느긋하게 느긋하게 아 뭐야 돈 날라가 야씨 더러운 게임 더러운 자본주의 아 이거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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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길래 다가씨 차가 돌아간네 60미터정도로 보면 되나요 여러분 뭐 짧은 긴 이렇게 보면 되나 숫자는 두자리짜리 80정도의 코너 40정도의 코너 이렇게 미터 그렇게 대충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가 또 차 돌지 말고 코션 떴어 조심하고 지나갔고 자 지나가서 점프 오우 참 야 둔길도 만만치 않네 못봤다 느낌표도 주의하는거겠죠 이거 가고 60정도 오른쪽으로 3정도 코너에 80미터 왼쪽으로 4 그 다음 60정도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우 야야야야 코너가 너무 커 딸깍딸깍 알겠어 딸깍딸깍 완전 시골길이네 진짜 작전지역 들어가는거야 뭐야 이거 누가 길을 이렇게 지워 눈을 천천히 더 천천히 가야겠네요 이외로 떨어지는 데가 없어도 차가 그냥 완전 공두박듯이 내두네 돈 받아서 다른 차 타 봅시다 차가 너무 귀엽다 점프 이긴 없었는데 아까 있었나? 아이고이구이구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우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정도 돼야지 터틀에 일렁 할 수 있지 난 이게 GTA에서만 그런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적인거구나 차는 원래 뒤집어지는군요 트렁크는 더워서 열었습니다 더워서 하하하하 아이고 수립이 소리가 안좋다 방금 쾅 소리가 아이고 하하하하 아이고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무하나 달았어요 아 방금 쾅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 어떻게 뒷범퍼가 빠져? 뒤에서 누가 박주 달았는데 하하하하 달려달려 자 크로스점프 여기 점프야 그 다음 오른쪽으로 5 정도 아이고 차 와 차 갈린다 갈려 이거 갈 수 있습니까? 이거 의미가 있어 이렇게 가는게? 와 길어 진짜 어렵다 이거 세웠구나 쉽다고 생각했는데 평지라서 아 지금 바퀴가 터진거에요? 아 그 잠깐만 나 못 볼 걸 봤다 이걸로 지금 결승점을 갈라그런거야? 그냥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더 살살 갈게 더 살살 집중해서 가야지 야 바퀴가 없는 차로 갈 순 없잖아요 그래도 아 완주를 할까요? 아닙니다 아닙니다 슬슬 가겠습니다 5 4 3 2 1 집중해 임마 흔들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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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창에 흔들리지마 나맞이 알아봐 1등할 생각으로 가야지 자 4정도 점프 다음에 파인길 이번엔 왼쪽 왼쪽 5 천천히 천천히 밟지마 밟지마 100 가지마 100 하지마 100 엄청 빠른거야 이 게임에서 자 왼쪽으로 100 엄청 빨라 그 다음 빠진길 저기 빠진길 보인다 자 5정도 후에 점프 여기 점프 그렇지 자 5정도가서 80 간 다음에 파인길 파인길 나왔고 왼쪽으로 어우와아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? 오른쪽에 3정도 80 4정도 여기서 4정도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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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요 코너 돌고 왼쪽으로 2 그렇지 여기 2 줄이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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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오른쪽으로 3정도 저 느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40 가구 3정도 꺾으래요 방주 저기가 3정도인가 그렇지 여기 코너 돌고 3정도 5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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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자국 따라가는게 레코드 라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겠습니다 여기 2정도 차가 간 길이겠죠? 저거도 원래 우리도 차 운전할 때 눈 오면은 까만 길로만 가잖아요 벗겨진 길로만 자 왼쪽으로 4정도 자 오른쪽으로 3정도 어이구여여 너무 외로워 오른쪽으로 붙었어 바퀴 살려 바퀴가 빠질 정도면 얼마나 날린거야 아까 좀만 더 집중하고 이제 반 넘었습니다 좀만 더 집중 2정도 4정도 후에 점프 여기 점프다 그렇지 그 다음 3정도 집중해서 어이구여여 너무 많이 잡았어 어이구 코너 많이 잡았어 와아아아 코너 너무 많이 잡았어 점프? 여기 점프인가? 지나갔고 점프할 속도도 안나왔네 4, 40 그럼 4 여기가 4정도 코너 어 야야야 눈 눈 눈 집중해 집중해 다 왔어 다 왔어 4분의 3 지났어 다 왔을 때 항상 긴장을 놓쳤으니까 다 왔었을 때 긴장이 크로스 점프 점프 안보였고 여기 점프였다 다 주껍고 5껍고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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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고 사고 난다 케라케라니 반갑습니다 버퍼링은 일시정지랑 재생버튼 다시 한번씩 눌러보시면은 버퍼링이 사라지는 지점이 나올겁니다 저기업 휴식이다 온몸을 다했습 건조아 아우 깼네 힘들어 아우 힘들어 컨트롤이 차가 막 휘날리긴 합니다 어렵게는 어려워요 근데 뭐 그 전에 더트 같은 것도 저 뭐야 엑시스트 어시스트 끄면은 많이 그랬으니까 나름 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와 WRC에선 200킬로드납니까 어 나 4위에요 아직 아직 순위 지키고 있어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프랑스놈들 아주 그냥 놈들이라고 하면 안되나 이것도? 전세계로 방송되는데 한국의 힘을 보여줘야지 두유노 김치 아니겠어? 자잘한 적이 한번 큰 코너있고 아 그래 코스를 대충 보고가자 이번거는 거의 코스 코너가 크게 없다가 한번 왼쪽으로 크게 한번 있네 그 다음 거의 직진이고 바로 가도 되는거겠죠? 앙고치 아 리페어를 할 수 있나? 레커멘드 받아볼까? 와 29분 40 요렇게 합시다 여기는 뭐 A키로 리페어 버튼이나 이런게 없네 그냥 빼기네 된거겠지 뭐 어 됐네요 타임 유즈 29분 40초? 29분 40초겠지? 썼다고 하니까 4 3 2 1 Go Right 5 long over crest bump 자 5정도로 우측 왼쪽으로 붙여서 아이고 오우 민감해 60-40 정도 유지해라 조심 조심하라 이거 아 너무.. 너무 줄렀다 속도로 확 줄였어 6 그 다음 5 거진 길 한 번 입고 그 다음 왼쪽으로 그 다음 5를 또 왼쪽으로 더 5쪽으로 4정도 라이트로 3정도 왼쪽으로 점프 있고 코너에 점프가 있어 왼쪽으로 3정도 5 다음 3 그 다음 5를 왼쪽으로 2 이거 다음 왼쪽으로 2 왼쪽으로 2정도 라이트로 3정도 야아아아 아이씨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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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안그렸던지 4에 그랬잖아 괜찮아 괜찮아 왼쪽 3 오른쪽 4 그 다음 왼쪽 5 그 다음 점프 어구 어구 차 눈 퍼다 눈 퍼 눈 퍼 눈 퍼 3위권에 한 번 도전해 봅시다 3위권 이렇게 된거 3위는 돼야지 또 2메달 아니겠습니까? 메달권 계속 왼쪽만 있는거 같아요 오오오오 조심해 조심해 큰 코너는 지난거 같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매물 살짝 봤으니까 왼쪽으로 3정도 한 번 더 3정도 그래그래 왜차라 왜차라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해 뭐라고 있어 자 내가 천천히 천천히 빠르다 아 이걸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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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존수서 안좋은 소리 났죠 쾅 소리 바퀴 있지? 바퀴 있죠? 바퀴 어 바퀴 다있어 바퀴 다있어 아 잃어버릴 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갈 수 있으면 돼 차는 나는 비싼 차선 안되겠다 저렴한 차 써야지 꺼진길 여기 꺼진길 포션 떴다 오른쪽 4정도 오른쪽 4정도 짠 그 다음 점프야 지났어 지났어 우아아아 안된다아 5정도 다음 왼쪽으로 5정도 오른쪽 4 왼쪽 5 야야 너무 많이 버렸어 오 꺼 꺼야 되는데 아 여기만 가면 되네 좋았어 좋았어 3이야 3이 느낌 좋아 아우 차 앞에 좀 많이 나갔네 아 아 이번꺼의 4위인거죠 그럼 4위 이런 길이 크네 아 4위 고정이야 아직 한 번 남았는데 위차하고 1분 30초 정도 차이 나는거야? 토탈 타입이 어떤 의미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1이랑은 1분 57초의 기록이 차이가 나는데 근데 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 에릭슨 저놈 잘하네 저거 아주 그냥 홈그라운드에서 날뛰네요 아르헨티너 선수도 있어? 남미 선수가 여기서 2층으로 돼서? 고생하네 젊은 친구가 3위 안에 들어있는다고? 야씨 어려운데? 아 스웨덴에서 말하네 그니까 요 지금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르치고 있네 요 4개, 4개의 코스 요 스웨덴 스테이지에서 말씀하시는거죠 스토...양젠? 양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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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정도 되겠네 스토르 양젠집이요 젊은지 늙은지 어떻게 알까? 여기 언더 16세입니다 어 이거 16세 이하에요 저 제가 내가 16세 이하야 어떤 친구들은 16세 이하 아닌가? U20 이런거 아니까? 남아 16세 이하니까? 점프있다 왼쪽 4 야 이거 잘하면 돼 이거 잘하면 순위 올라가 화이팅하고 길에 집중하고 길을 느껴 길을 몸으로 해 몸으로 모한도전 봅슬레이 특집하던데 그 사람들도 봅슬레이 타는데 못할 손이야 게임인데 야 이거 빨라! 라이트 6 레프트 3 레프트 3 아아이구 잘 돌았다 싶었는데 아쉽게로 위치고 왼쪽 4 왼쪽 4 있잖아 있잖아 오른쪽으로 오우 이런거 가면 돼 오우 나왔습니다 스퀘어 돈컷 와 야 이정도면 무난해 이정도면 무난해 90도 코너 이정도면 무난하지 크흠 아 근데 이거 주변 풍경 보는게 너무 좋다 진짜 현장감 있네 저 갤러리들이라고 해드려요? 저 구경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자 점프 베이비에 다시 게임 중중하고 버트 랠리 딱 떠있어 점프 왼쪽 6 다시 왼쪽 4 자 오우야야 너무 브레이크 많이 밟았어 너무 브레이크 많이 밟았어 너무 브레이크 많이 밟았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브레이크 너무 많이 밟았어 자 오른쪽으로 삼왕쿨 자 오른쪽으로 삼왕쿨 으어우 차 뒤집어실려고 말랑 하하 코너에서 그냥 아주 그냥 빌빌 기는구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이게 지금 초반 맵이면 후반 맵은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그것도 2010년씩 이상으로 치면은 완전 스피드도 빨리 할텐데 왼쪽으로 줄 속도 줄여 어휴 왜 아휴 뒤에 걸렸어 코너에 오른쪽은 6,3 40 40m 자 이 정도 꺾이고 동컷 코너 좋다 코너 좋다 잘했어 잘했어 잘한거야 다음 오른쪽은 3 동기부여를 하자 돈 모으면은 차 사야지 우와아 야 차살 생각에 차를 뒤집었네 아 트렁크가 또 열렸네 아 이거 한번 버벅일때 엄청 오래 걸리네 복구하는데 여기 지나간 다음에 왼쪽으로 6정도 그 다음 왼쪽으로 3정도 50m 어우 좋아좋아좋아 잘 돌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떨어집니다 차 떨어집니다 여기 밑에 절벽이야 어우 코너가 너무 초기초거린다 와아 와아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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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진짜 마이크로 컨트롤 하는 기분? 스타크래프트 할 때? 다 때려붙어요 다 때려붙어 근데 이게 100%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아케이드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니까 이게 뭐 비아 게임을 깎아내리는게 아니라 실제... 아니 이게 힐러 안해봐서 모르나? 오 야야야야 차준다 차준다 레이싱에서 후진을 하다니 약간 아케이드적인 느낌이 살짝 있어 뭐 3대7? 7대3? 8대2? 7대3 정도 되겠다 손가락 감각으로 느껴지니까 8대2? 예 뭐 그정도인거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거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스피커를 때려붙으네 마지막 바퀴다 다행이다 4위 했네요 이번 스테이지에서 그래도 아 3위가 안돼 2분 50초 차이나 1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아 3위가 어렵네 3만 2천원 받았습니까? 어 두번째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됐네요 아 요거 3위가 안되네 3위가 3위가 진짜 어렵구나 아이고 저거 메인메뉴 갔다온다는게 메인메뉴 갔다가 뭐 살수인차좀 한번 보고 뭐 분위기좀 보고 어 몬테카를로네요 와 코스 오십쇼 살벌하다 살벌해 코스가 여기서 메뉴 갈수있겠죠? 오케이 이거 진짜 빨리 못가겠다 무서워서 차 떨어질거 같애 어 이거는 아직 더 더 달려야되서 안되는구나 오른쪽은 이거 뭐였지? 차같은거 보는데 커리어에서 게러지 이건 어 여긴 살 수 있네 삐아트 오펠 아 70년대? 80년대는 이렇게 먼거야? 진짜 뭐래? 요런 차량 좋아하는데 해치스타일 이거는 퇴치라고 하기에는 또 투도어 어 다 투도어구나 이거 랠리라 그런가? 아 80년대까지 와보고 싶은데 그룹 B는 뭘까요? 그룹 B는 뭘까요? 매트로? 어디 잘 모르는 차입니다 아우디 포드 푸조 란치아 70년대는 에스코트가 좋습니다 여기는 뭐에요? 어 그룹 B? 사륜구동 사륜구동 뭐 리어 이거는 전륜구 후륜구동인가? 그룹 A도 있고 굉장히 세부보다 이.. 어 잠깐만 굉장히 많네? 아까 볼 때보다 모던 와 이건 레드불 마크가 붙어있는 푸조 차량이네 30만원 엄청 비싸 릴리크로스 클래식 와 와 이 우아는 초보가 이 고수들 차량들을 보면서 부럽다 와 그룹 B는 RWD와 AWD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 WRC 랠리 챔피언십에 있었던 클래스들이군요 월드랠리 챔피언십 맞나요? 약자가? 70년대에서는 에스코트가 좋다고요? 아 돈이 한 300원 부족하네 한 바퀴 더 돌고 그러면은 이 포드 차량을 한번 사보죠 엔진은 앞에 있고 스트레이트 4라는 게 뭐야? 이건 미드쉽이네요 엔진이 가운데 있으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? 이거 비싸네 최고 스피드 그렇게 안 중요해 나한테 지금 보니까 아 직렬 4기통 아 스트레이트가 그 뜻이구나 오케이 한 바퀴 더 돌고 요 차를 사는 거야 요번 바퀴를 돌고 에스코트를 추천받았으니까 에스코트를 한번 구입해 보겠습니다 스트라토스 하면은 지옥을 맛봅니다 아유 안됩니다 지금도 지옥이야 거의 지옥을 살짝 문틈으로 본 기분 야씨 코너 봐라 살보라 레코스 이거 어떻게 이거 눈도 좀 있구요 모나코에 몬테카를로 랠리 에서는 제가 아는 길로는 가장 유명한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해야 되나?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죠 고 하면 되지? 고 귀염귀염하네 색깔은 왜 안 바뀐지 모르겠다 5 4 3 2 1 고 left 4 60 right 3 long 자 라이트 3로 into left 2 opens 천천히 천천히 가 길이 굉장히 급해 앞에 초보 운전이라서 생각하고 와 left 1 into right 3 long 어휴 차 미끄러지는거 봐 길을 봐 길 엄청 서러리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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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부터 이래야 돼? 어떡하냐? 괜찮아 괜찮아 푸질리스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와 길이 장난 아니네 into left 3 무섭다 무서워 운전하게 into right 6 into left 2 half long left 1, 60 쭉쭉 밀려나네 차가 그냥 어휴 우하하하하 이거는 진짜 차 볼 때도 진짜 조심해서 보는데 네 여길 80, 90으로 발권자 있으니 left 1 long 게임이 이런거 좋은거죠 실제로 이런데서 나보고 이 차 몰고 이렇게 해보라면 못하잖아 우와 쓸데없는 소리 했더니 허정관제 달성했네요 차한테 해먹었네 토탈 데미지 84% 리스타트를 해보자 리스타트 헉 너무 어려운데? 게임 해낼 수 있을까 여기? 야 차 사야되는데 돈 날리고 있으면 어떡해 1 1 go left 4, 60 야 길이 진짜 살벌하네 right 3 long into left 2 opens and right 4 와 쭉 미끄러지냐 브레이크 걸 보면 into left 1 right 3 long 이건 거의 뭐 도로주행투도 이거보다 빨리 갈거 같은데 체감으로 into open hairpin right into open hairpin right 헤어핀지 있어? 이러이씨 into left 3 into left 3 into right 6 into left 2 half long 아 차 다닐길로 가 또 다시한번 다시한번 새기는 팁이었지 차 다닐길로 가자 와 이거는 뭐 속도를 낼 수가 없네 네 left 1 long and right 2 continues for 100 핸드브레이크 쓰고 겨우 겨우 안보시고 아 이 질퍽함 loop 느론 다음 날에 into left 1 abord 하나 틔인 오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까 여기서 overlap은 것 같은데 Step 2 So 목숨 걸고 하는 거구나 어어 오어엏 이야.... 차가 그냥 한순간이네 한순간 떨어지는거 그냥 리타이어leb laten 야 이거 완주해보고싶다 완주 장난아니네 천천히 가도 힘드리네요? 천천히 가도 460 진짜 어렵구나, 먼저 가려고 앞에 두 개라면 뭐 비교할 수가 없네 차가 가지를 못하네, 가지 돌아, 여기서 으아악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차가 지금 내다버린 차가 얼마야 왼쪽 2 있으면 왼쪽 1 1이면 그냥 핸드브레이크 우와, 차 쭉 내려간다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 1 왼쪽 1 이거 지금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데 차가 오오오오오, 갈치와 갈치와 진짜 천천히, 괜찮아 늦게 가도 돼, 늦게 가도 돼 완주만 하자, 완주만 그냥 코너에서 그냥 쭉쭉이 떨어지네 자, 오른쪽 1 조심하고 안 밟아도 가요 안 밟아도 안 밟아도 엑셀 어떻게 밟는 거야 왕왕왕왕 잠깐 잠깐 튕겨나갈 것 같애 왼쪽으로 감고 앞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막 엉망이구나 코너 따라갈 수가 없네 길을 왔어 오우야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차라고 생각하는 내 차라고 내 차라는 마음으로 내 차 이런데 안 가는데 내 차라라 생각하고 와 소리 봐 소리 어 여기 말랐다 마른다 마른다 오우 왜 차가 앞으로 안가 아 눈 삭삭 밟을 때 소리 끝내준다 여기 오정도야 괜찮아 괜찮아 오정도야 괜찮긴 씨 괜찮긴 씨 그래도 차 죽 나가네 아 실제 차가 이렇게 죽 나가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오오 다시 왕왕길 너무 인컷으로 붙어간다 130, 130 3롱 또 습관 빠르다 브레이크 잠깐 밟았는데 그냥 쭉 들어갔네 브레이크가 와 소리 보십시오 와우씨 술 먹고 일어나면 안 돼 이래서 너무 위험해 이거는 5등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천천히 가가지고 오우 오우 사실 경주용 차들은 뭐 랠리드 서킷이든 사실 머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차가 이미 아니죠 우리 상용차랑은 또 많이 목적이 다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좋아 자자자자 완전히 했었어 완전히 했어 완전히 헤어핏 있다 헤어핏 있다 코너가 왜 이래 내가 달릴 수 있는 유일한 기간 나라에서 허약한 유일한 마약 어 야씨 3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돌았는데 아 이게 다 어렵네 나만 어려운데 아니구만 이거 뭐 야씨 용기를 가져 물 한잔 마시고 하자 아이고 저 원래 방송할 때 물 한잔 정도면 보통 끝나는데 어 벌써 한잔을 다 마셨어 한시간 했나 방송? 한시간 바로 했는데 바로 그거 됐네 물 다 마셨네 갑시다 3입니다 3이 2 2